우리 한 번 더 할까? 가야지 다른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? 셋이 알람 셋이 하고 여기서랑 나랑 너랑 그러면 진이 형이랑 남준이 형 가고 오케이 나랑 호석이 형 가다 뭐 할까요 우리? 루틴, 루틴 따뜻해 타도 안 넣어야겠어요 타도 안 넣어야겠어요 타도 안 넣어야겠어요 타도 안 넣어야겠어요 타도 안 넣어 타도 안 넣어 이렇게 왼쪽 먼저 시작 박자가 무시해 수강 표정으로 해가지고 입 벌린 거야? 입 벌려야 돼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케이 자 일단 그거 두 번씩 하고 응 그 다음에 5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오케이 다들 촬영해서 하잖아요 그냥 딱 미니멀하게 1, 2, 3, 4, 5, 6, 7, 8 너 배울 수 있어? 오케이 오케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그 다음에 형 이제 또 한 번 짜볼 거야 원래 왔으면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6, 7, 8, 8, 8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, 요쪽, 요쪽 타도 안 넣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넷 1, 2, 3, 4, 5, 6, 7, 8 어, 너 왜 이렇게 짜의 얘? Bye, Shawn ripped. 그래 너무 이렇게 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가자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오케이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